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결과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다른 소송들도 남아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8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SK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낸 이른바 퇴거 소송과 관련한 소송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여전히 관심사항입니다. 2심 결과가 남은 소송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시죠.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그게 8월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1심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가 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30억 원 규모.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최 회장, 김 이사장 2009년 초부터 부정행위와 혼혜자까지 돼 있다. 노 관장의 암 판정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2심 결과에 이 내용이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8월에 1심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 규모가 커요. 30억 규모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심이 어떤 면에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2심 정도가 결국 2심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SK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선 관장의 아버지나 후원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지원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규모가 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19억에 해당되는 최 회장이 이영희 이사장한테 준 재산도 가정 내의 재산으로 해서 분할 내용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억 정도의 손배수 부분이 상당히 2심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저는 2009년부터 어찌 보면 유사 배우자 행태를 뛰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노선 관장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을 겪었다. 병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2심의 결과도 우리나라 가정이라고 하는 유기적 질서를 훨씬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상당히 크게 유사 비슷한 정도의 30억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은 통상 본부인이 상관료를 상대로 정신적 등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로 물른 소송인데. 통상적인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 액보다 규모가 커요. 30억 규모인데. 2심 판단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승소한다면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 위자료를 물어내줘야 되는데. 이 물어내줘야 하는 위자료를 최태원 회장이 대신 내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내줘서는 안 됩니까? 내줘서는 안 되죠. 그거는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돈 내준다라고 한 증여세를 물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부정 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은 3종 세트예요. 첫 번째 이혼한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재산 분할. 그다음에 위자료. 그다음에 상관남이나 상관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가 그냥 요즘은 그냥 세트로 가서. 옛날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상관남이나 상관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상은 다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1조 3,800억을 재산 분할로 받았고 노소용 관장이. 그다음에 위자료로 20억 받았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20억 어떻게 주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태훈 회장의 재산을 얼마로 계산을 했느냐 법원에서. 4조로 계산했거든요. 4조. 그러면 40억을 가진 재산, 우리나라에 재산 40억 가진 사람은 많습니까?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40억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봐서도 4조는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2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객관적으로는 40억 가진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40억 가진 사람이 200만 원 물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비율로만 따지면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비율로만 따지면 20억이면 그야말로 그런데 저보고 너 잘못했으니까 200만 원 물어내라. 그러면 돈은 아깝겠지만 이걸로 부패가 10번인데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최태원 회장한테도 2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김희영 씨한테 30억 똑같이 청구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희영 씨한테는 그렇게 20억까지 판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몇 억 수준으로 판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세트다. 상관료 손해배상 소송은 세트인데 이것도 노소영 관장에게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렇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거인에게 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썼다는 최태원 회장이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희영 씨에게 썼다라는 219억 원도 2심에서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게 유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라는 건데 함께 보시죠. 깐깐하게 따져보자라는 거죠. 부부 생활과 무관한 가계비 125억. 김희영 이사장에게 썼다라는 돈이에요. 혼해자 학비가 5억. TNC 재단 출연금 49억. 김희영 이사장 가족 명의 계좌로 이치한 21억. 이게 219억. 엄청나게 이 부정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219억을 썼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생활비 카드도 정지했다. 이게 재판부의 질타였는데 이것도 분할 대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분할해야 된다. 법원은 이렇게 봤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번 판단의 괴가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 자체가 어쨌든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형성됐다. 이 지점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김희영 씨에게 그러니까 동거인에게 쓴 그 돈도 사실은 결국에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기 때문에 형성했던 그 막대한 부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 이루어졌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의 어느 정도 큰 상당 부분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좀 부적절한 행위이고 유책 사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를 한 상가녀에게 쓴 돈도 앞으로는 다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그거 분할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다 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다시 받아야죠. 다시 받아야 된다. 낼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연이저도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2심 판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1심 판단이 너무나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이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너무나 낮게 받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과정 중에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것을 공식화했던 채태원 회장의 행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고. 노소영 관장에 대한 그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채태원 회장에게 굉장히 큰 이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소송이 하나 또 남았습니다. SK가 노소영 관장의 이 나비 아트센터를 상대로 퇴거한 퇴거 소송의 결론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이게 재판부의 질타가 있었어요. 동거녀에게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SK가 계약 만료됐으니 아트센터 퇴거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21일 퇴거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흔들었다. 상당한 정치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라며 재판부가 질타한 이 내용이 과연 이 퇴거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 퇴거 소송까지 한 것이 조금 괘씸지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퇴거 소송은 아마 제가 봤을 때 SK나 추태원 회장 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계약 기간 끝났고 더 이상 임대인이 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그럼 아무리 임차인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게 굉장히 감정적인 처사였던 것 같고 그런 감정적인 처사가 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노소영 관장 개인의 미술관이 아니었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인 이런 분들이 우리도 이런 삼성이나 다른 재벌가처럼 이러한 미술관 같은 거 해서 문화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SK의 상징이 나비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한 미술관을 아무리 노소영 관장이 밉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내쫓는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적으로야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 그다음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나갈 데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지점이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만 원이 SK로 유입돼서 최태원 회장의 지금의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히 기여했던 돈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최 회장은 비자금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3심에서도 이 부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3심 재판부가 입증된 증거로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 굉장히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 소송이 왜 뼈가 아프냐면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뼈아픈 그런 소송인 게 항소심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1심에서 이렇게 나오고 항소심에서 이 사실관계를 잘 밝히겠다 이러면 되겠는데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적인 판단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갖다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송은 대법원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케이스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한 1조, 2조 내가 재벌인데 그 정도의 현금 없을까. 그런데 최태원 회장 현금은 2천억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은. 그러면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해야 되는데 재산을 움직이면 뭐가 붙습니까? 세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뭐야 65대 35로 나와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겠다고 합니다. 잠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소규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소규,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호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소규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규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소규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업부 장관이 임석해 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곧 있을 외교 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시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 대통령의 긴급 국정현안 관련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했고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간다, 국민들께 알리는 현안 관련된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설명으로 돌아오면요. 뭐라고 하셨죠? 저도 제7광구 노래가 막 생각이 나고 포항에서 진짜 영일만에서 저 어렸을 때 제7광구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펑펑 쏟아지면 진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쯤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분하게 기다려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내용이 잘 안 붙네요. 어쨌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산이 4조를 기준으로 해서 35대 65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자금 300억을 과연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얘기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300억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왜 큰 의미가 없냐면 너무너무 옛날의 이야기이고 그다음 그 300억이 과연 이게 잘못된 돈이냐 그렇게 볼 여지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게 중요한 거지 300억이 씨앗머니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이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돈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걸 움직일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노소영 관장보다도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더 적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마디씩 말을 못했는데 뭐라고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 SK가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해서다.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된다라고 2심 판결을 거들었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요. 재산 분할 위자료에만 관심, 정경유책에 의한 범죄 행위에 의한 수익이라는 판결이다라고 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